음! 음! 안녕! 안녕하세요! 팍그레 A-S-M-R 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소리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배틀그라운드 게이밍 창배드 위에서 블루투스 키보드부터 게임의 키보드, 키보드까지 다양한 키보드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아주 작게 블루투스 키보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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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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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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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가 로지라고 적혀있는데, 설마 로지땡은 아니겠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눌렀는데, 눌렀다고 고정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요거는 다시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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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요. 제가 새로 산, 정확하게는 선물 받은 약간 옛날 아날로그 티카, 토크란 킥캡의 블루투스 킥보드입니다. 사각사각,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가장 매력적인 킥보드입니다. 사각사각,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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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 사각사각,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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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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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 사각имо이라고 drift off.. 처 genetic Herrn과 서걱은 서걱을ро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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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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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置. 안녕. 안녕. em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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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sound